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부실채권을 추심전문대부업체에 팔아 저민들에게 빚독촉을 하도록 하는 금융권의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안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SBI 저축은행은 3조 3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추심전문업체인 A2 자산관리대부에 283억 원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BI가 매각을 시도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다해 아예 돈을 못 받는 부실채권을 팔아넘기는 것은 이득이 되고 추심전문대부업체도 일부 회수를 할 수 있어 이익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 채무자들만 억울하게 빚독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빚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 대부분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은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더라도 채권기관이 법원의 채권자의 지휘회복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이 사실을 통보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한 비율은 20%. 5명 중 4명꼴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다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기관을 연장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악용해 어려운 처지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 또다시 빚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조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